안녕하세요. 이만승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25번째 12운성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편 공부하는데 이 책에 보면 12운성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죠.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은 8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네요. 4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50페이지까지 8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이죠. 자, 한번 12운성은 사람이 딱 태어나면 금방 딱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그걸 우리는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라잖아요. 한 3살, 4살 막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거. 그 정도 시기를 우리는 목욕,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를 우리는 관대,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군대 갔다가 취직을 했다. 그걸 우리는 근로, 그 다음에 산전수준 다 겪은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제왕, 그리고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새퇴했습니다. 그거는 새, 그리고 내가 병 들고, 그건 병, 늙어가지고 병 들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고, 그걸 병, 사, 묘, 절, 태, 다시 또 태어나는 걸 양,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일생을 12개로 표현한 글자가 12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생이 뭐다, 책에 장생이 뭐다, 목욕이 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읽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운성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이 실제로 사주에서 작용하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사용, 요게 육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창간에 있는 글자가 육신이고, 지지에 있는 글자가 보통 12운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육신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12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밥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운성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힘의 분배가 어떻게 돼 있고, 또 육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몸에 완전히 치아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강의가 배경으로 나온 게, 제가 12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임한석, 제 이름이 임한석입니다. 임, 한국 할 때 한, 돌석자, 임한석의 생활역학 교실, 임한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렇게 치거나,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아, 12운성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매였습니다. 지금 좀 잠겨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은, 사주를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급하시겠죠. 이걸 배워가지고, 철학관을 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는 일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배우고, 빨리 잘하고 싶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앞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육신, 육신에 대한 그런 개념, 육신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고정화시키고, 육신을 하나의 틀로 잡아버리는 게 아니고, 육신에 대한 폭넓은 그런 활용, 이런 걸 몸에 체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 12운성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12운성과 육신은 늘 이렇게 붙어다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해 임잔년이에요. 임이 자기한테는 좋은 그런 운입니다. 그런데 임자, 임자면 임이 자에서 힘이 글룩지향입니다. 12운성을 재보면 힘이 글룩지향이에요. 그러면 이 운이 좋다고 그러면, 밑에 글룩지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억수로 좋은 거죠. 그런데 올해 운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임오예요. 임이 오에서 12운성의 힘이 절태예요. 절태. 그럼 절태 같으면, 이게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태의 힘이 잘린 거죠. 잘리니까 조그맨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좋은 임을 만났다고 해도, 그 밑에 12운성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억수로 좋고, 조금 좋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12운성은 약방의 감초처럼, 5만 대 때만 더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 자체적으로는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 육신을 활용할 때, 나머지 형충파해라든지, 그다음에 식간론을 활용할 때, 물상론을 활용할 때, 이 12운성이 꼭 5만 대 때만 더 감초처럼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양념할 때 뿌리는 그런 양념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빨리 잘하고 싶으면, 이 12운성에 대한 개념, 그 활용법,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일으키는 것하고, 두 번째, 육신에 대한 그 개념을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식갓, 갑을, 병력, 무기, 정신인 게, 이게 하나하나의 것든, 그다음에 갑이 갑을 만났을 때, 갑이 어를 만났을 때, 갑이 병을 만났을 때, 그 누구를 뭘 만났을 때, 그 어미, 그다음에 갑이 봄에 갑일 때, 여름에 갑일 때, 가을에 갑일 때, 겨울에 갑일 때, 그다음에 병이 봄에 병일 때, 여름에 병일 때, 가을에 병일 때, 다 그 힘들이 달라집니다. 우와, 이게 억수로 복잡다 그러는데, 절대 안 복잡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이, 이게 기초반 책입니다. 기초반에 굉장히 자세히, 제가 오늘 한 번 더 훑어봤는데, 정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리내와서 충분히 읽고, 입에 이렇게 다 읽어야 됩니다. 줄줄줄 이렇게 읽어야 되고, 한 10분 정도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중요한 내용들은 또 메모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꼭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또 그걸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런 노력들, 이걸 저는 체화라고 그럽니다. 몸에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석 달 정도 들었다고, 백 번을 듣게 되는 거죠. 백 번 들으면, 어지간한 거는 다 여러분 몸에 체화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넘칩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사람들이, 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 번 드는 사람들은 안 시키려고 그러죠. 옛날에 한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도 한번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노래도 이렇게 좀 부르게 됩니다.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한 곡 부르면 또 한 곡 더 불러야 되죠. 그래서 기본 세 곡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제 한 곡 부르고 앵콜을 받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마감으로 또 한 곡 더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엄치예요. 엄치인데, 어떤 특정한 노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또 부르고 부르고 듣고,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그 노래를 계속 들었죠. 계속 듣다 보니까, 헝헝헝헝해지는 거예요. 뭐, 해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뭐, 어찌어찌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래 연습장 가가지고, 또 혼자 잡고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곡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부르니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얻고, 한 곡 더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더 연습했지, 그러면 제가 다른 노래는 잘 못하는데, 세 곡은 조금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면, 와, 뭐 이러거든요. 그건 피난한 노력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자 잘하고 싶으면, 세 곡은 잘해야 됩니다. 세 곡이 뭔가 하니, 바로 이 시비운성, 그 다음에 육신, 그리고 시간론, 자벌등전 무기정신이라는 거. 이 세 개는, 사실은 정부 기초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학 배우는 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저기, 뭐 이렇게 비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통변 거기서 막 뭘 찾는데, 이거 기초 잘하는 게 사실은 90%입니다. 이걸 잘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머지는 한 10% 정도 비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신기하고, 비법이니, 그걸 쫓지 마십시오. 그거는 헛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 통별로 나오는 이론들이, 실제 사주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방금 말한, 이 시비운성, 육신, 그리고 시간론, 이거의 그 개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주든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대부분 다, 이거 가지고 다 통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 이렇게, 신기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차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천천히 공부하면 돼요. 우선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잘하고 난 뒤에, 나머지 보면서, 뭐 조금 아는 척하고, 야, 좀 잘 보내, 뭐 이러면서 이런 말 들어가야지, 그런 말 들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공부 다 하고 싶죠. 그런데 하는 것보다 더 막히고, 하는 것보다 깜깜하고, 이러버리면, 공부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가 기초, 기초 왔습니다. 기초지만,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음치지만, 노래 세 곡 열심히 해가지고, 곡은 잘 부르는 것처럼, 이 세 개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보십시오.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고,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백 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줄줄줄줄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100년에도 안 됩니다. 100년에도, 내가 될 또 말 또 하는 공부를,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거의 90%의 그 이론이,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실 다 보는 거고, 그리고 육신을 하려고 그러면, 약방의 감초처럼, 12연성이 꼭 따라갑니다.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들, 식간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면, 식간논, 그 개념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자연의 형상 가지고, 줄줄 마치 드라마, 이렇게 줄거리 이야기하듯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는, 연습에 해가지고, 잘해지는 겁니다. 그냥 잘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곡을 먼저, 빨리 익히십시오. 그거 한, 서너 달이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곡을 먼저 딱 익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공부는, 그 뒤에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거는, 나머지 공부들은, 빨리 안 되거든요. 빨리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기초 중에 기초니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을 먹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트클을 가서, 나이트클을 가서, 만약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다고 그러면, 맥주 세 병에 마련한 주 하나, 그게 기본입니다. 맥주 세 병에 마련한 주 하나, 식히 놓고, 그 다음부터 주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육신을 잘 활용하려면, 십연성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간론, 가벌등력무기행생, 물상론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해도, 웬만한 사주들은,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다섯 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이 이제 잠깁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 또,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한 것도 모니터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또, 여러분 또 내일, 좀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구독, 뭐 이런 거 좀 많이, 올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뭐, 제가 영상보통 올리면, 한 300회, 그냥 첫날 다 300회 다 올라가는데, 요즘은 뭐, 한 백 몇 십 회, 이렇게 할 게 안 되는데, 한 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게 뭐냐, 좀 인기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죠. 두 가지를, 역학 이거 하고, 발효, 이 사업하고, 다음에, 이 두 개가 또 접목이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또 자세히, 어떻게 또 접목이 되고,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